기존의 2차 전지가 전고체 전지로 바뀌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크게 안정성이 좋아진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가 등장하기까지 아직 사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그룹은 벌써 전고체 전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전고체 전지 구성 요소별로 하나씩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아나운서 노경연입니다. 오늘 테크토크에서는 전고체 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세대 2차 전지로 전고체 전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포스코그룹이 전고체 전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전고체 전지인데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전지란 무엇이고, 현재 우리가 전기차에서 볼 수 있는 2차 전지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주로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소재에 해당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그중에서 전해액이 고체 상태의 전해질로 바뀌는 그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고체 상태의 전해질로 바꾼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기존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고체 전지가 되면 분리막이 사라지고 전해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뀐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통해서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액체가 아니라 고체 전해질로 바뀌어도 리튬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리튬이온이 액체 상태에서 더 이온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온 전도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이온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온 전도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액체 상태의 전해액이 고체 상태의 전해질로 바뀌게 되면 양극과 음극이 둘 다 고체이기 때문에 전해질까지 고체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계면 저항이 발생해서 이온 전도성이 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온 전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황화물계라든지 산화물계 이렇게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로 바뀌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분리막이 사라지고 전해액이 고체인 전해질로 바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양극제와 음극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극은 주로 이제 하이니켈, 니켈이 많이 들어간 하이니켈 양극제가 사용이 되고 LFP도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양극을 거의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음극제가 되겠는데요. 흑연을 주로 원료로 해서 만드는 천연이나 인조흑연 음극제가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흑연계보다 실리콘 음극제나 리튬 메탈 음극제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액이 이제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실리콘 음극제나 리튬 메탈 음극제로 사용이 용이해지게 됨에 따라서 음극제가 지금 현재 흑연계에서 궁극적으로는 리튬 메탈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먼저 전고체 전지 용어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2차 전지가 전고체 전지로 바뀌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튬 메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발화, 폭발 같은 위험성으로부터 안정성이 개선된다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 전체 구조를 봤을 때 배터리 팩에서 냉각 장치 같은 부분들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팩에서 냉각 장치가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중까지 줄일 수 있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또 배터리 셀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 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음극을 실리콘 음극제나 리튬 메탈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를 배터리 셀 단위에서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안정성이 좋아진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전구체 전지인데요. 언제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년이 좀 넘어서서 2030년대 중반 정도의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 전망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렇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정성이 중요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조금 더 빨리 2027년 이후에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전구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7배 정도 높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전해액 대비해서 고체 전해질의 가격이 10배 정도 높다라는 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빨리 낮춰줘야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전구체 배터리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결국 상용화되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구체 전지가 등장하기까지 아직 사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벌써 전구체 전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전구체 전지 구성 요소별로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고 있죠? 네.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양극재,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N86 단결정이라고 해서 니켈이 85% 이상 들어가면서 다른 결정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수명이 높은 그런 제품을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역할을 하는 리튬 메탈은 포스코 홀딩스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리튬 메탈 음극의 핵심은 불순물이 적은 리튬을 생산을 해서 두께는 얇고 폭은 넓은, 극박 광폭의 리튬 메탈을 양산하는 그런 양산 공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염어가 불순물이 적은 염어이고 포스코가 리튬의 정제, 그리고 가공 그런 기술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리튬 생산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철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압연 도금 기술을 가지고 극박 광폭의 폭은 넓고 두께는 얇은 그런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롤트롤 공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리튬 메탈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고체 전제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액상 상태의 전해액이 분말 상태의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양산 공정이 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까지 생산했던 그런 공정이랑 좀 유사하기 때문에 품질, 그리고 수율 측면에서 포스코가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싼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포스코 홀딩스는 국내에서 고체 전해질 제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관이라는 회사의 지분 40%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을 설립을 했고요. 24톤 정도의 양산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4톤 금액 양산 라인을 72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강점이 있나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은 전해액이 액상 상태에서 분말 상태의 전해질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양산 공정이 좀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품질이나 수율 측면에서 좀 더 경제성 있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양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정과 유사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접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황화 리튬,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홀딩스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의 핵심인 양극재, 음극재, 고체 전해질까지 포스코 그룹이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대만의 하이브리드형 전고체 전지사의 지분까지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만의 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스마트 헬멧, 그리고 스마트 워치 같은 IT용 소형 전고체 전지를 이미 상용화를 했고요. 전기차용 전고체 벤터리 샘플을 여러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의 지분 2.1%를 2022년도에 투자를 통해서 인수를 했고요. 프로로지움과 포스코 홀딩스가 전고체 전지 소재 적용을 위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그룹의 전고체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양극재와 리튬 메탈, 고체 전해질, 그리고 생산된 소재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전고체 전지사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그룹의 전고체 전지 풀 밸류 체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